이가 빠졌어요. 봐봐. 내 이가 흔들거려. 손가락으로 밀면 앗. 내 이도 그래. 밑에서 밀면 윽. 으악 빠져버렸다. 보여줘 보여줘. 어라? 이가 꼭 모자처럼 생겼네. 정말? 나도 이가 흔들거리고 아파서 치과에 가서 뺐어. 그때는 뿌리가 길었는데. 그런데 이가 왜 빠지는 거지? 빠져도 괜찮은 건가? 모두 우리 나이쯤 되면 이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아기 이가 빠진 자리에 어른 이가 나오는 거래. 아기라고 해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이가 하나도 없잖아. 코나 입은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그대로 커지는데 어째서 이만 태어났을 때는 없다가 세 살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나고 또 그 이가 다 빠져서 새로 나는 걸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가 없는 것은 엄마의 젖을 먹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원숭이도 개도 고양이도 엄마의 젖을 먹고 크니까 태어났을 때는 이가 없어요. 이가 있으면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엄마가 아프겠지요? 엄마에게 젖이 없는 동물도 있어요. 새나 악어, 거북이, 물고기를 보세요. 엄마에게 젖이 없어서 아기는 날때부터 이빨이나 부리로 먹이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물은 날때부터 이빨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아서 슬슬 아기 밥을 먹을 무렵이면 아기이가 나와요. 가장 먼저 앙니가 아래 위로 두 개씩 나요. 이어서 그 옆으로 하나씩. 그 다음 한 칸 건너서 하나씩. 비워둔 자리에 송곳니.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하나씩. 이렇게 난 아기는 모두 스무 개예요. 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에게 영양분을 받아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던 이예요. 아기이는 세 살까지 뿌리를 착실하게 만들어 가지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도 뿌리가 튼튼해야 밥이나 반찬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사과를 먹어보세요. 앞니는 자르는 이예요. 앞니로 자른 사과는 입 안으로 들어가요. 어금니는 사과를 잘게 부수고 으깨지요. 앞니와 어금니는 하는 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 사이에 있는 송곳니는 뾰족하게 생겼어요. 사자나 호랑이, 늑대 같은 동물의 송곳니는 무서운 무기가 되지요. 다른 동물의 이빨도 볼까요? 쥐나 다람쥐, 토끼의 앞니는 나무 열매를 깨거나 갉는 이빨이에요. 이빨이 닳아버리면 다른 만큼 밑에서 또 자라나요. 그래서 새 이빨이 나는 일은 없지요. 말이나 소의 어금니는 풀을 씹어 으깨는 이빨이에요. 원숭이의 이빨은 사람의 이와 비슷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 이빨이 나거든요. 코끼리는 커다란 이빨이 위아래로 두 개씩 있어요. 이것으로 먹이를 부수어서 먹지요. 코끼리의 이빨은 다르면 빠져버려요. 이빨이 빠진 자리에는 새 이빨이 나오지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서 몸도 입도 커졌어요. 하지만 아기 때 난 이는 크기가 그대로지요. 그래서 커진 입과 턱에 맞도록 또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른이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아기 밑에서 어른이가 조금씩 만들어져요. 아기 이는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른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커다랗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로 밥도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영향을 모아서 만드는 거랍니다. 아기가 빠질 때가 되면 이와 이 사이가 조금씩 벌어져 크고 멋진 어른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어른이가 나올 때 아기 이의 뿌리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른 이가 똑바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아기 이의 뿌리는 스스로 없어지면서 어른이의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른이가 입 안에 얼굴을 내밀 때가 되면 아기 이의 뿌리는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가 흔들거려요. 그리고 마침내 쏙 빠져버리지요. 그랬구나. 그래서 빠진 이가 모자처럼 생기고 뿌리가 없었구나. 아 정말이네. 빠진 자리에 어른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네. 빠진 일을 어떻게 하지? 엄마에게 받은 이니까 엄마에게 갖다드려. 엄마! 엄마에게 받은 아기가 빠졌어요. 어? 뿌리가 깨끗하게 없어져서 모자같이 되었네. 이제 아기가 할 일을 끝난 거로구나. 이 이는 기념으로 둘까? 이번에 난 이는 이제 새로 나지 않으니까 아주 소중하게 쓸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이를 닦으렴. 그러고 나서 또 놀자꾸나. 그림책을 읽을까? 모여서 얘기를 할까? 성 tank 이것 하나